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층 탔다. 컷.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1층 탔다. 1층 탔다. 2층 탔다. 1층 탔다. 작년이 안 됐음. 1층 탔다. 언덕있어요 언덕 네 큰 쪽있어요 큰 쪽 이식 잡았고 큰 쪽 지금 큰 큰 안이나 큰 적 빈데 큰 적 빈 없고 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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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비 우와 우와 쌩이 맞았다 뭐야 미쳤네 우리가 아무 데도 못 가는구나 큰 도목을 짝도 못고 다 못가는데 다른 층에 애들 엄청 많네 뭐야 이거 그냥 짝을 뚫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짝 지하가시면 짝이 살짝 안해가 보세요 제가 삥 까드릴게요 짝이 보고 계세요 짝핀 깔게요 삥하나 삥두개 깠세요 아 뭐야 아 스나 아이씨 피 뭐야 우리 2층 먹었네 라인 먹었네 큰 아이고 넌 형들 아이고 아 이거 조졌다 이거 피 일로 이거 뭘 하냐 이거 기둥 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기도 하나 있다고 말해줘요 하나 올벼 한 것 같은데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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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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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벼 주시마라 그래 뭐인지 잡아줘 이 사람꺼 아 나이스 역시 구독자님이야 역시 역시 좋아 그래 그거야 다행이다 피일로 적었다 그래도 또 가보세요 제가 삥 까드릴게요 그 삥은 아꼈다가 저 딱 먹으신 다음에 쫙쫙 빼 삥두개 치고 미세요 까드릴게요 잠깐만요 삥 하나 삥두개 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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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변인데 어허 오케이 쏘지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알을 다 쓰셨네 아이고 뭐야 이건 또 아우씨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숨어봤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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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이라 하는게 아니라 구독자님이 지금 이 방에 있었어요 귀여운이 아 삥 까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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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방은 삥 안먹어요 참고로 삥 갈게요 삥 하나 삥두개 삥두개 깠세요 어서 삥두개 깠세요 이거 뻥? 아 뻥뻘하게 다 있다 이거 위치좀 뭐야 이거 아 이거 핏 다 맞네 와아 씨 와 이거 너무 빡센데 우리 편 이거 힘 좀 내야 되는데 이거 씨 그냥 딴 데 갈까요 이번에? 어 어 삥 예 딱 가지마요 이거 짱 많다 이거 딴 데 가요 그냥 큰가요 큰 어디 보자 뭐래 나왔나 단체 F가자 주개 삥 하나 깔게요 주개 삥 하나 단체 삥 하나 뭐야 제발 형들 도와줘 제발 여기 아 당신 당신 아래 아래 하내딜딜디 하내디디디디디디 좋아요 오케이 5대2 이러면 됐어요 공격하면 어쩔 수 없어 중 나왔어요 중나옹 아이고 못잡았다 기둥 꽂으세요 기둥 기둥 죽을비도 온다 이거 중의 빙할게요 중의 빙하나 빙두개 이거 우물 개피해요 우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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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방 호방 잡았다 그낭 오케 나가요 우물적돌 우물적돌 와 빙을 또 깐다고 도대체 몇명이세요 예 피가 왜이렇게 많아 얘들이 뭐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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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컷컷컷컷 우리적 컷 뭐야 왜 죽었어요 또 시라인가 중 나왔을거야 아이 뭐 아아 아아 씨나 맞았다 시라냐 아아 시나를 맞춘다고 그냥 아아 언덕박스 있잖아요 키라님 언덕박스 있었어요 이거 안되겠네요 그냥 그냥 말아서 해야겠어요 그냥 천천히 해요 그냥 답없어요 이거 우리 병들이 너무 실력차이가 너무 상대랑 너무 많이 난다 천천히 해야겠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쫙 쫙 잡았다 쥐어 소리 나는데? 아 아 지하 있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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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지하 둘 뭐야 지하 둘이나 있네 위치 가능? 어디야? 나 나왔어요? 아 나왔나 이씨 아 어 아 작게 밑에 있는데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어떻게 꾸역꾸역 이기긴 하네 흠 다행이다 아이고 앞에 테이크를 그냥 죽어난거 컷 여기 짝조심 각발 피하라 각발 피하라 아 큰일났다 뭐야 이거 각발 키라님 다시 컷 짝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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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몰라요 어 2층 있었어 와 감사합니다 죽을뻔 짝조심해고 울벼심해 내 울벼먹기 어 짝이 짝이다 짝 백업 지렸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나왔다 아 삥 와 삥 누구요 뭐야 뻐라우 뭐야 이 뭐 있어요? 아 뭐야 중차를 하면서요 나는 중차를 아이씨 오 오케 그렇지 윈채 윈채 가드윈채 보여줘 가드윈채를 아 어디가 그당 그당 떠름님 아니 굴로가면 힘들지 아 다행이다 아 이걸 이기네 지내스 야수 네 예에 예出來 예에 예에서